여러분들 보아요와 구독 알람설정은 필수 캐롤리치스 보수야 잘해 유라인 유라인샹같으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용성이가 그래도 클라스가 있는 친구라서 주 캐릭터로 주 캐릭터로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로맨이가 스파를 스파를 똥으로 봤으면 타이거 지옥이나 받으라고 점프하면 안돼 형한테 점프라니 점프할거야? 아 형궁 쏠라고? 점프하면 안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점프하면 안돼 점프해서 나를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죽어 죽어 내려 찡개 찡개 가슴을 긁고 가슴을 긁고 가슴을 긁고 타이어 타이킬스 아 가슴이 가려워 가려워 죽겠어 아 멋있는데 아이고 우리 용성이 너무 잘해요 에 하지만 다시 한번 지옥이 펼쳐지고 있지 어 너무 오랜만에 감을 잃어버렸지 어 지옥존스에 들어가고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여긴 지옥존스기 때문에 지옥존스 어 점프? 점프 가고 싶어요 다이그 다이그 점프하면 안돼요 다이그 요오오오오오옹 지옥존스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못나와요 한 번 더 점프하겠지 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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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게로이 트레이스 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 너 니가 이기는 방법은 있어 형에게 점프를 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아 보호키로 하라고? 너무 수비적이라고? 아 또 그래? 그러면 또 내가 또 그 뭐여 어 대회에서 그 타고라 하하하하하 용성아 어 대회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대회에서 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용성아 그냥 너한테는 이렇게만 하면 돼 에엥? 용성아 알았어 보호케 보호키로 갈게 자 그래요 어 좋았어 아 쿠마미시마를 원한다면은 어 어쩔 수가 없죠 음 세녹살 날려주세요 나는 제발 우리 용성이가 세녹살 만큼은 안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용성아 어떤 어 어 명예는 안 맞았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피했으면 좋겠어요 응 피했으면 좋겠어 장풍 쏘면 안돼요 뭐하니 좋아요 장풍 쏘면 안돼요 샹가트랑 다를게 없다는걸 보여드릴게요 샹가트랑 다를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점프하면 안돼요 형을 점프해선 이길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에잉 이득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없어 점프를 하지마 점프를 봉인하란 말이야 봉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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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죽어 흘려주란 말이야 날씨말를 치는데 열심히 하는구만 점프하면 안돼 브레드나가 잡아주면 깔끔하죠 렛렛렛 형을 이기는 방법은 다양해요 점프를 안하면 이길 수 있어요 장풍 쏘면 안되지 형한테 다시 지옥돈스로 가고 있어요 헷갈리게 헷갈리게 와 질렀어 멋있는데 자 형이 드디어 트리거가 차있어요 아이고 이럴수게 툭 툭 툭 툭 툭 아하하하하하 제발 센 혹사를 안맞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램이에요 안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성이를 지켜주고 싶어요 맞지 않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아이고 디베기 형의 큰가댐페러 명쿠마쿠마를 이런 데다 써야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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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성이가 세속사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였어요 뭐야 왜 또 안해 뭐를 골라줘야돼 뭐를 골라줘야되지 이거 아 고우키 샹가트같고 벤이야 아직 카드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버디로 해줄게 버디 버디로 해줄게 아직 저에게 카드는 많이 남아있어요 카드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는 굉장히 많아요 아 류대류 뭐 상관없어요 어 류대류 뭐 상관없습니다 음 갑시다 자 어 장풍만 안쓰면 저를 이길 수 있어요 장풍만 쏘지 않는다면 저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구요? 장풍 쏘면은 어떻게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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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도 하면 안돼요 잡아버릴거에요 가만히 있어요 앉아 약손 약손 점프하면 안돼요 이거나 드세요 한번 더 잡아요 깔끔하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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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만 쏘면 이길 수 있어요 장풍만 쏘면 이겨요 쫌하지마요 약손 장풍만 쏘면 이겨요 약손 안댕 와아 멋있는데 아이 장풍만 쏘면 이겨 장풍만 쏘면 이긴다고 쏘면 안돼요 약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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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안되는데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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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켰네 장풍만 안쓰면 됩니다 간단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말이죠 약손 내밀면 되거든 장풍 쏘면 안돼 쏘지마 장풍을 장풍 쏘면 안된다고 형 경고했어요 아잇 쏘면 안되는데 점프하고싶어요 점프가 굉장히 하고싶어요 이제 무서운데 아이 무서운데 이거 일어나지겠는데 약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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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려줘요 살려줘요 키가 없어요 땡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아이고 이러면 안되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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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더 오래하고싶은 나의 마음쓰 땡 장풍 쏘고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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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 쏘고싶니? 오 하하 이곳아 저게 atively 워 흥 hat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와우 아블리바블 저리가요? 형 쏘고싶니? 안돼요 에이 형 쏘고싶니? 쏘고싶니? 어우 이거 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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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양이 바짝 오르대 양이 바짝 양이 아주 바짝 바짝 장팡? 장국 쏘고싶어? 장국 쏘고싶니? 떼이 약이 바짝 바짝 어? 약이 바짝 어? 약이 바짝 어? 약이 바짝 올라와네 바짝 어? 바짝 약이 바짝 약이 바짝 바짝 하하하하 깨로잉시 아주 약이 바짝 오르대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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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네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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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원 내 간대 띵 우흥 땡 빰 와우 무섭군요 상품을 오마이갓 와쉬리 와아이 멋있습니다 아이고 야야야 이거 위험한데? 그런거 안돼요 아이고 우와 이러다 이거 내가 지겠어 이러다 이거 내가 지겠는데 네? 지겠어 이러다가 용성이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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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이 바짝 올라 약이 바짝 올라 장군 그러면 안돼요 약이 바짝 올라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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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하하하하 야니 바짝 오우 와우 어블리버블 오마이갓 오마이갓 도망가니? 아이고 아 이거 위험한데?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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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엘렛 개인적으로 용성이가 이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유윤윤 개인적으로 우리 용성이가 저를 이겼으면 하는 바램이였어요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너츠 줄까? 도너츠 줄까? 도너츠 줄까? 음...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워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성이가 나를 나를 이제 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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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철구 철구질 철구 철구 와 이야 이거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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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너츠 나용 다른 에너رب 아 도너츠 ilst 도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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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ly 도너츠 저러 shoots 도너츠 절구 하하하하하하하핳하하핳핳핳하하핳 절이구 약이 아주 코아이~~ 진짜 오르징 장풍 쏘면 안되는데 벌 거래!? 아이고 벌 거 오 마이 갓 안뜨이이이ी 우와아 이어아아 동성이 무서운데 왜? 이래 이러다 해야 지겠어? 좋아! 아 안돼요? 자 구석에 몰렸어요 땡! 땡! 아이고 야야야! 아이 이거 아이고 지겠어 이러다가 어떡해? 야 이거 지겠는데 이러다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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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기지? 이거 이러다 못 이겼어 어떡해 엥? 엥? 이거 이러다 절구 절구 에 이러다 못 이기겠는데 이거 어허이 아 용성이 너무 어려워 너무 쎄 너무 쎄잖아 땡? 점프하면 안되는데? 점프하고 싶어요? 딩! 양이 파 Z가 우리 파 Z가 파 점프 에어 살려줘요 철구 이거나 드세요 한번더 드세요 한번더 드세요 한번더 드세요 깔끔하죠 약이 아주 파악짝 오를거에요 한번더 드세요 한번더 드세요 한번더 드세요